공짜로 세차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생각나 서비스 장이야 한국 근데 나이 먹을수록 봉춘더라 나 보기에는 돈 없어서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거야 가자 지금 혜인이와 함께 뭐 할거야? 여기 앉아 기다려 누가 그렸어? 밑에서 그릴거야 앉아 여기 준비 준비하고 짜잔 준비합시다 엄청 더럽죠? 여기다 이렇게 엄청 더러워 그래서 세차 할거에요 오즈베키스탄에서는 세차의 값은 15만숨 보다 10만숨, 15만숨 정도인데 셀베이그는 2만숨 2만5천숨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차 할거에요 이런것도 있으니까 갈거 같아요 집에서 세차 할거에요 오빠는 지난번에 이런것도 사줬거든요 이런것도 있어요 이런것도 있고 이런것도 있고 이런것도 있고 샴푼도 있고 샴푼도 있고 어머나 너무 좋かった 샴푼도 있고 샴푸도 있고 샴푸도 있고 샴푸 샴푸도 있고 샴푸 샴푸 더블렉 결국 1.0 요리 이제 다른 비닐. 이제 한번 이제 다 한번 가끔 힘드세요 아, 운전방에 반짝반짝 잡아요 아직은 끝나지 않은데 이걸로 다 끄고 있어요 핸드폰 번호 가 아, 전화와? 네 안, 버티? 안, 버티? 안, 버티? 머신이 와마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많이 반짝반짝거려요 완벽해 어때요 내 실력? 창이 줘 네 오빠가 항상 아이씨 왜그래 뭐 따로 해 세차 줘 세차 맡겨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세차한테 맡겨줬더니 깨끗하게 안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동도 내고 심심하니까 자, 혜인이랑 헉! 이것봐라 이것봐라 저놈 엄마 왜? 네. 이제 갑시다. 그리고 어떻게 들고 다녀. 옛날에 나 한국 생각난다. 옛날에 주유소 들어가면 기름 넣으면 쿠폰 주잖아요. 쿠폰 5개인가 4개인가 모으면 공짜로 세차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생각나. 서비스 장이야 한국. 휴지 같이 챙겨주는데. 모즈베키스탄에 인건비가 사니까 세차 일하는 사람도 조금받아요. 대신에 너무 객지 않아가지고 혼자 해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즐겼지만 마지막에 힘들어요. 어이구. 너 뭐해? 어머어머. 어? 아. 가자. 알았어. 비키세요. 비키세요. 같이. 응. 알아들어. 문이 알 수 있어? 열어봐. 응. 알았어. 응? 뭔데? 알았어. 가자. 비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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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못 내려가? 아? 왜 안 예뻐? 아니, 예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 아, 자세하게 찍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아니, 하지. 아. 그냥 찍었는데 뭘 자세하게 찍어? 자세해요. 눈이 달라. 응? 눈이 이쁜가봐. 응? 응? 바라보는 눈이 달라. 이게 무슨 소리야? 바라보는 눈이 달라. 응? 응? 아, 무슨 운전한 봄이야. 여름이야. 여름? 여름? 근데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더라고. 나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봄이랑 가거지 이런거 싫어했거든? 근데 나이 먹을수록 봄 추더라. 하하하하. 나이 먹었다는 뜻이야. 응. 봄이 너무 좋아. 살살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여름하고 겨울만 좋아했어. 나는 완전 더우는 것도 싫고, 이제 완전 추운 것도 싫어. 아니, 겨울이 싫어. 너무 추운 거 싫더라고. 봄이 너무 좋아. 맘에 들어. 전화한 친구는 오빠야. 응? 응?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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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곱나? 응. 오늘 치료할 건 아닌데, 어쨌든 무서워. 옛날에 오빠가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님 치약 많이 해줬잖아. 그 다음에 와이프 구해주고, 가장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응. 이게 기억나? 응. 기억나. 이제 오빠 자리네. 하하하하. 응. 근데 엄마는 치열 돈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 임플란트 하고, 수도 비싸고, 그렇지? 응. 나한테 우즈베키스타를 구조련돼, 우즈베키스타를 주둔, abet치엠트. 그래서 이제는 오빠 차례를, 억지를 데리고 왔어요. 호주가? 여기요? 네 그럼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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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声 숙ھ 끝 비맄 집 용도 너무 힘내네 오늘 그의 신이 왔다 네 시간이 왔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재료가 안 되겠지 우리의 재료가 우리의 재료를 우리가 우리의 재료를 저희의 재료를 우리의 재료를 두 사람 부터에 도착 두 사람 부터에 도착 두 사람 부터에 도착 두 사람 부터에 도착 네, 사건술다든지 도착을 시작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둘 셋 두 사람 부터에 도착 지금은 표상식에 봐야 되는데 할 것도 하고 해서 이렇게 또 데려왔어요 엄마? 이거 재밌었어? 멀리오 재밌었어? 밥 밥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코기 사러 왔어요. 갈비찜. 갈비찜 사려고 했는데 갈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달라고 했어요.